맛으로는 진짜지 공간이 안 되네요 손색이 없어 손색이야, 이거는 뭐 이건 소울 리얼이지, 이거는 완전 리얼이에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야, 우리 찌개 봐 비주야,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여기 와 야, 우리 찌개 봐 야, 너도 진짜 내가 여자 중에 처음으로 느끼하다고 느낀 게 소민인데 와, 너도 만만치 않나? 지금 날개 모르고 소민이랑 경쟁 중 아, 그래 알아, 알아, 알아 저 봐라, 저 계속 쟤 왜 저기 앉았는지 알지? 동윤이 잘 보이는데 앉은 거야 저기서 언니 코가 한 번도 펴린 적이 없어 계속 야, 거의 코끼리다 코끼리 일단 내가 봤을 땐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 게임 렛츠 고! 자, 갑니다, 게임 했던 게임입니다 장르 삼행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! 잠깐만, 뭐, 뭐, 뭐라고요? 삼행시를 그러니까 멜로 하면 멜로로 만들고 공포하면 공포로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일 났다, 큰일 났다 나 이거 진짜 잘해 나 잘게! 나 잘게! 조용해! 나 잘게! 나 잘게! 조용해! 아니, 말 또 고마워! 아니, 얘가 계속 잘해 달래 넌 잘해! 넌 잘해! 넌 잘해! 맞는 말?